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인스타그램에서 오류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 오전 7시쯤부터 일부 이용자들이 인스타그램에 로그인하지 못하거나 피드가 업데이트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인스타그램 측은 오전 9시 10분쯤 자사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일부 이용자의 문제를 복구했다고 밝히면서 정확한 오류 원인에 대해서는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스타그램 접속 오류는 지난 1월과 3월, 4월에 이어 이번까지 올해만 네 번째입니다.